상대방은 뭐 오 해피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저는 이재명 중심의 그런 민주당이 출범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것은 민주당의 집권 시나리오가 시동이 걸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검찰에 의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비리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정치 탄압으로 역공시를 취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을 보호할 수가 있으면 자기는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 정권이 출범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확신을 갖고 있고 참 뭐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일 하나는 참 야무지게 하네요. 오랜 기간 동안 운동권 생활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부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겠지만 결국은 이재명을 민주당의 당대표로 만들어서 감히 그에 대한 그런 형사입건 같은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뭐 이와 같은 작업에 성공할 수가 있으면 자기는 민주당 정권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아마 구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 체제가 출범하는 것을 저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바로 차기 집권 구상의 가동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오늘 신문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야당 지도부 7명 가운데 6명이 7명.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당에서 이재명당으로 바뀌었다.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출범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도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이재명 77% 최대 득표율 당선. 친명 강성 지도부 들었는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강정한 그런 야당이 등장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이 같은 그런 도전을 설계롭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현재 국힘당의 그런 전투력을 보게 되면 상당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국민들로서는 권력의 교체에 성공했지만 좌불로 안석인 거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탄 야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정치 탄압으로 이제 역공세를 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비교적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런 언론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갈 거고 여론조사를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꼼짝달상 못하게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야당 지도부의 7명 가운데 6명이 7명이고 문재인 당서 이재명 당이 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7명계로 장경태 박찬대 고민정 정청래 서영교 다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고민정 씨를 하면 다뤘던 것 같고 정청래 씨도 다뤘던 것 같고 4위로 총선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최고위원 된 사람들 다음에 시간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개별로 한번 분석한 결과를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를 상부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출범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지난 3월 대선 직전까지 신문계가 다수였던 민주당 내 세력 구도는 정권 교체 직후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 당대표 선출 등을 거치면서 5개월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야당 지지층 주류도 문파에서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자들인 개딸, 계획의 딸로 변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의 당이 이재명 당으로 변모했다. 더욱 강경하고 선명한 노선이 될 것이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힘당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의 다소의 우유부단함, 다소의 미적거림 이런 부분들이 이처럼 강경한 소위 정치투쟁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측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싸울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인 거죠. 이번 조치는 결국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한 원동력이 됐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2015년 당대표 선거에 나와 당선됐고 1년 뒤에는 2016년 총선된 문재인 극렬을 대거 영입했고 당시 금뼈질을 다한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문재인 지키기를 앞장섰고 결국 2017년 대선에서는 도저히 선거 데이터 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상선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이 각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재명 관련 사안들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고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위에 당선인 이후에 그리고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 4.15 총선에 대해 철저하게 여러분들 입을 다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관련 사안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면 정도대로 상식대로 그리고 법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거죠. 명시적 타협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묵시적으로 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와 같은 사례를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4.15 총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부터 보여온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이재명 관련 사안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할 것인지가 예상이 가능한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거를 수납두구면요. 조금 안정적이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타인과 다투거나 투쟁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그런 가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시골 출신으로서 이렇게 보면 주변의 서울 출신들이 동기들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싸우면서 하나씩 만들어온 사람들의 인생관하고 비교적 잘 갖춰진 집안에서 이런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관이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그런 쪽의 사람들 서울의 중산층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투쟁하거나 갈등하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쟁취하는 것 관철시키는 것 이런데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남긴 그런 상당히 저는 인상규를 받아들인 거죠. 시골에서 나가지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투쟁이 굉장히 익숙한 거죠. 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4.15 총선이 끝나니 그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서울의 대다수의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다투기 싫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타인하고 다투거나 갈등을 빚거나 싸우거나 이런 부분에 별로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관련 사안을 정도대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거든요. 4.15 총선에 대한 사안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투쟁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 대해서 싸우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이재명 사안에 대해서 싸우겠다. 그거 쉽지가 않겠죠. 오늘 나그네 님이 또 정확하게 말씀하시니 이재명은 윤석열 보고 나 잡아봐라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사람은 싸울 때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국힘당은 어떠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힘당은 흔히 이야기할 때 웰빙당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투쟁력이 없거든요. 투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싸움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서로가 짝짝꿍이 맞는 거죠. 그럼 이재명 관련 사안들을 대부분 다 법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돌아서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을 심하게 받더라 돌아선 사람들은 어이 니 한번 당해봐라. 실컷 당해. 나는 알 수가 없는 일이야. 니가 당해.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원 케이 님이 이준석을 이번 기회에 쳐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큰 후환이 남습니다. 당근 박탈하고 영구 제명 이후엔 복당을 원천적으로 영구히 막아야 됩니다. 녹색 장원 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잣집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교수를 했으니까 모든 게 안정적이었던 거죠. 세상 사이에 버릴 게 없는 것이 집안이 좀 굴곡이 있고 유소년기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른 거 유산은 못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투쟁 정신 같은 걸 유산으로 받지 않습니까. 싸워서 쟁취하는 거 자기 몫을 가지는 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싸워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쟁취해 본 사람들은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배경에서 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냈던 검찰 조직이란 것이 겉선처럼 번들하게 보이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일단 성진만 하게 되면 착착착착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 사안들을 정도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당 대표로 이제 완전히 방탄용 조끼를 입은 상태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연 윤석열이 이재명 관련 사안들을 법대로 정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볼 때는 4.15 총선을 처리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재명 관련 사안들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강경 여름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매일 언론에서 야포를 이렇게 쏘아 데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여러분들 먼저 견디면서 그 포화 속을 뚫고 가서 적 진지를 향해 진군하겠냐 이야기죠. 진군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4.15 총선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꼭 당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가 권력을 잡았으면 상대방이 찍소리 못했을 겁니다. 상대방이 찍소리를 못했겠죠. 투쟁력이 전혀 없는 거죠. 국힘당은 그야말로 투쟁력이 제로인 그런 정당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그냥 내 자리만 이러면 챙겨주게 되면 다 입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아마 집권 중반 정도 가게 되면 이재명 쪽에 줄을 서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만일에 행사사건으로부터 예외가 되면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네. 조남인이라는 분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의견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 결핍 돌파력 추진력 결단 내지 없어 보입니다. 사람 눈은 다 비슷한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그냥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력도 오리무중인 같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큰 문제지 않습니까? 선악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선악에 대해서 명확한 여러분들 뭐죠? 가치판단 기준이 있으게 되면 투쟁을 하죠.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었는데 지휘봉을 휘두르지 못한 것을 보면 아쉽게 거지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쁜 쪽으로 그 권한을 마지막까지 쓰고 가지 않았습니까? 금수완박. 지도자가 갖고 있는 선악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부여하는 거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말 그 당시에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선악관 악과 선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치루수라도 우리가 한국전에 개입해서 악을 징벌해야 된다. 이런 게 확고하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자꾸 그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선인 신분 이후에 사위로 총선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이 어떻게 처하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시금석 같은 거죠. 바로 그곳에서 선과 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과 시각을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선되고 누가 당선되지 않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렇구나 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구나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았으면 저는 뭐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러면 그 문제를 파헤칠 겁니다. 왜? 그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조나미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돌파력도 부족하고 추진력도 부족하고 결단력도 부족한데 더욱 심각한 건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큰 문제인 겁니다. 다행히 이제 대통령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한 명 있는 거죠. 그 양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나마 약간의 희망이 있는 것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나이가 좀 젊고 대통령이 임명권자지만 때로는 대통령도 어떻게 해볼 소리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 크리어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이름들 손에 묻히기를 싫어하는 그런 주제나 과제에 대해서 본인이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제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부패 정치인을 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게 정치적 레토릭 수사에 거치지 않고 본인의 진짜 본심에 따라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이재명과 관련된 백형동 비리 의혹 사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권순일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사건, 법화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걸려들게 되면 그것은 뭐 그쪽이 박살이 나는 거겠죠. 그것을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연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할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가야 될 길이 멀리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발언이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아마 가장 빼앗은 실책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게 훗날 회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기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지 윤석열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래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 완전하게 기대감을 접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법무부의 tv에 나와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범죄 수사가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마약 수사가 확 줄었고 조폭 관련 수사도 줄었습니다. 또 무고 인지도 확 줄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야기가 여러분 아주 인상적입니다. 평범한 시민들 가운데 검사 앞에서 조사받은 분이 몇 배냐 되겠습니까? 평범한 시민들 가운데 평생 동안 여러분들 검찰청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다 안 됩니다. 검찰청 출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악질적인 범죄나 거학들 청와대에 관련된 그런 범죄나 정치인들 범죄들이 대부분이죠. 깡패나 마약범 그리고 부패한 공직자나 정치인 이런 사람들만 검찰 수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추적했네요.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통과시킨 거죠. 그런 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여러분들 구상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힘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정당이나 그것을 통과시키는 데 여러분들 그것을 추인한 대통령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인간들인 겁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맞서 가지고 국가를 보유하고 헌법을 여러분들 수호해야 될 책무를 진 윤석열 대통령은 함량 상당히 미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단력도 부족하고 기계도 좀 없는 것 같고 강단도 없는 것 같고 거기다가 선학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검사 출신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너무 가혹한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3월 9일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딱 보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황인호 시민이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수행해야 될 업무를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야 되고 지지율 조작 사건을 수사해야 되고 선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야 되고 선거조작위원회를 처단 심판하는 일이 국민을 구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게 떤 게 얼마 안 됐는데 306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를 했네. 뭐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동훈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겠네요. 결국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고 한동훈 대 이재명이 되겠죠. 윤석열이 그냥 이런 것을 거칠고 피를 묻혀야 되는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결국 이제 애간장이 타는 국민들이 남은 것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똑똑하고 젊고 또 의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관련된 사안들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불법에 대한 증거물들이 그게 뭐 너무 쉬울 겁니다. 식은 죽 먹겨 같은 그런 수사들일 건데 그런 부분들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참 요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고 사람이 짐승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그러나 이재명과 같은 그런 상대방의 그런 거친 공세에 맞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나라의 구군이 있으면 한동훈 같은 아주 신세대가 사람이 이렇게 이릅니다. 악을 척결할 때는 거침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이 없어야 되거든요. 계산이 있고 너무 이런 생각이 많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세상용어로 지른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세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게 하면 저렇게 부작용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그래도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시민법무장관이 사위로 총선 관련된 소위 선거 사기 문제뿐만 아니고 이재명 관련된 사안된 백형동 비리 의혹 사건 대장동 여러분들 비리 의혹 사건 특히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리고 여러분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건 법인카드 이용 사건 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야 되죠. 밝혀서 시시비비를 이제 가려야 되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이제 구상을 했으니까 방탄 정당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치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겠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국제 역사의 인물과 사건